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시죠? 제가 라면 먹고 온 얼굴 좀 부은 얼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집에서 잠깐 자고 왔거든요. 어제 날을 새가지고 어떤 입찰 올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날을 새고 이제 와서 바로 방송하면 또 지칠까봐 텐션 올려야 되잖아요. 제가 뭐 우리 슈카님처럼 세계적인 텐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재밌고 즐겁게 시황해드려야 돼서 잠시 자고 와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얼굴이 또 부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는 달리 나날이 멋져지는 분 1부에 또 나와 계십니다. 미래에서 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백브리핑하고 이진우 기자님이 가시면서도 그 얘기 하셨는데 왜 이렇게 멋져지시냐 했는데 어떤 비결이 있으세요? 자꾸 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주가지수부터 중국 주가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시죠. 네 오늘 상해시장 일단 중국시장 전반적으로 강보합정도 마무리하는 하루였고요. 오늘 이제 주말 앞두고 급률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하루는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올해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의 온기가 도는 그 정도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상해종업지수 기준 플러스 0.6% 소폭 올라서 끝났고요. 심천시장 플러스 0.1% 그리고 홍콩은 오늘도 약간 밀렸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0.03% 약보합정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시장에 크게 특징적인 섹터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좋게 보이는 건 거래대금도 여전히 충분한 수준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5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걱정보다는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약간 생기는 그 정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거래가 많은 거는요. 그만큼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증시 해석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고 증시의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가 상승의 추세 하락의 추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거래량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 높은 수준의 거래량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식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방향이 잡혀요. 그 방향에 따라서 아직은 약간 시장에 다시 온기를 띌 수 있고 화기를 띌 수 있는 시장이다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렇게 관심이 아직 중국 시장에서 식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개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대형주들 아니겠습니까? 대형주의 분위기는 요즘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백주기업이나 중국 시장을 대표할 만한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플러스 0.34% 정도 지수와 비슷한 수준 움직이었고요. 다만 시장을 좀 돋보일 정도의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작은 섹터가 있었던 게 태양강산으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 당국의 정책의 탄소중립 효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계속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폴리시리콘 가격이 좋다 보니까 통일 같은 기업들이 최근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추가 상승에서 5.87%, 거의 6% 올랐고요. 이번 주 주간 통일 차트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윤기시리콘 같은 경우에도 5.6% 올라서 윤기시리콘이 시가총액 거의 90조짜리 기업인들도 꽤 가볍게 움직인 모습이고 수급 자체를 조금 많이 몰리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전기차별 유치에는 최근에 과열 논란이나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태양광 관련주들은 오늘 가파르게 튀어보려는 모습이라서 투자자들 관심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꾸준하고 그리고 대형 주식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그거에 의거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니까 진짜 저도 중국 증시 절대 손에 놓지 않고 계속 모니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시장 뉴스를 들여다보면 가끔 가슴 섬스섬스 탈 때 오늘 시장 뉴스는 또 섬뜩한 거 없나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불안감을 약간 해소할 만한 뉴스가 일부 나온 게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좀 중요한 뉴스 몇 가지 나왔던 게 중국 공산당 위에서 최근 플랫폼 기업 관련된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 정책들이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지 플랫폼 기업 자체를 때리는 건 아니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게 가변 이익 실체라고 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계약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의 문제 삼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vi 구조 등에 대해서 제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르면 규제하겠지만 vi 같은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규제나 해외 상장 자체를 때리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시장 우유를 좀 풀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텐센트랑 알리바마가 다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공동부유와 관련된 시장 우유를 풀기 위한 커뮤니터도 몇 가지 있었던 게 공동부유가 부자를 규제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코멘트를 달았고 혁신이나 국가 부강이나 경제 활성화 같은 기존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아젠다들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다. 공동부유라는 건 어쨌든 단계적인 분배의 색깔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기존의 성장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특히 조금 민감했던 게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에 보면 성장 키워드가 있고 분배 키워드가 있는데 이 분배 키워드가 1차, 2차, 3차로 단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제 언급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1차 분배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최소한 이익을 얻어가는 방식 그리고 2차 분배가 세제개혁을 통해서 조금 더 분배에 신경을 쓰는 부분 사실 공동부유의 핵심은 세제개혁의 방점을 찍고 있다가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두려웠던 게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면 대기업이나 기존에 많은 이익을 얻었던 주체들이 사회에 다시 환원하기를 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갈렸던 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정부가 강제로 걷어가겠다는 거냐였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그냥 도덕적 기준에 각 강제성은 없다 정도였는데 이제 오늘 나온 공산당 의회의의 커멘트는 3차 분배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사회 환원에 대한 요청은 기부나 이런 문화나 도덕적 기준이지 강제성을 띠는 거 아니라고 다시 커멘트는 다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황을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뉴스는 일간에서 한번 보긴 슬쩍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느꼈던 생각은 예전에 우리 약간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때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대통령이 다 불러가지고 강요는 아닌데 기부 좀 했는데 그때 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최근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기부 규모라든가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 진짜 우리 최파건님도 생각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이게 약간 진짜 이 말을 그대로 자율이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중국 역시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인 성격으로 많이 시장이 변해왔고 성장에 대한 고삐를 사실 늦추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은 다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사실 국가 부강이나 경제 활성화 같은 커멘트를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성장에 대해서도 절박한 과제는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국면 이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가 됐던 미국이 됐던 어쨌든 빈익분, 부익분 그러니까 양극화의 현상에 대한 경계가 글로벌 시장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는 양극화의 해소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글로벌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정책 의제나 그리고 내년도 시진핑 3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먼저 벗어나고 상대적으로 먼저 벗어나고 있는 국가로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좀 공격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시진핑 정부의 정책 색깔이 워낙 진하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우려가 아닐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시장 우려가 약간은 너무 공포스러워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원 한정부총리. 이분이 중요한 발언을 좀 하셨나요? 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고탄소 배출과 고에너지 기업에 대한 규제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멘트 나왔던 게 국무원에서 고탄소 배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철강 관련 기업들이나 시멘트 관련 기업들, 비료 관련 기업들 같은 그런 탄소를 배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하루빨리 탄소중료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규제 이슈를 또 꺼냈고요. 그리고 많은 고에너지 기업 같은 화석연료 같은 기업들도 더 많은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규류해야 된다고 해서 어쨌든 정책의 색깔 자체는 탄소중립에 굉장히 강한 포커싱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동부유라는 키워드가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고 저 2교시에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동부유의 성장의 정책의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친환의 에너지라고 해서 공동부유 자체에도 탄소중립의 색깔이 많이 묻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하반기 정책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책의제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 클린에너지 관련 우호적인 정체가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우리 기대 이상일 수 있다 정도의 힌트는 주는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이제 본격적인 우리 세부적인 글로벌 태양광 산업 트렌드라든가 저희 2부에 오늘 박상현 위원님께서 나와주셔서 공동부유에 대한 딥한 얘기들을 해주실 텐데 연이어서 참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자주 봤던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잠재울 만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주가가 이걸 좀 잘 반영이 안 된 거 보니까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심리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구체적인 아주 딥하게 전달해 주실 시장 이슈 점검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글로벌 시장 이슈는 오늘 유독 중국 시장 내에서 전반적인 흐름은 평이 했는데 비해서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자로 새롭게 발간된 태양광 업데이트 자료가 있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당사에서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의 강재구 연구원님께서 중국이 한정 짓지 않고 미국과 중국 양국 그러니까 글로벌 태양광 산업이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뉴스플로우를 업데이트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공유해보면 좋을까 다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요즘 국가에서도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다시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은 그게 진짜 분위기가 싹 달라진 것 같아요. 몇 해 전에도 유사한 회의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태양광 산업을 얘기하면서 중국은 한 꼭지 정도로만 얘기하고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번 관련 회의를 들어갔더니 한 회의의 한 절반 이상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으로 전체 시장을 조망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상이 달라졌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최근에 시장에서 언급되는 많은 뉴스들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친환경에너지 탄소중립 클레인에너지 다양한 용어로 나오는데 결국 어쨌든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일 사용량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건데 전기일 생산하는 방식이 기존의 화석연료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방향에서 클레인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과 몇 년 전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클레인에너지의 에너지원이 어떤 산업이 될 건가에 대한 물음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풍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수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을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로 봤을 땐 글로벌 친환경에너지의 대세로는 태양광 쪽으로 명확히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신재생에너지 대략 구성원은 대략 60% 가까운 비율을 태양광을 통해서 얻게 되고 나머지 30% 정도를 풍력에서 얻게 되고 수력의 비율은 한 10% 정도 되고 그 외에 기타 에너지원이 한 5에서 10% 정도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라는 키워드를 말하고 있지만 그 내에서 특히나 태양광 산업의 포지션은 굉장히 크다. 그 역할이 굉장히 거대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다시 하나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태양광 산업 내에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밸류체인을 다 석권하고 있고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독점에 가까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그걸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미국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가파르게 육성시켜서 라이벌 경쟁구도를 만들거나 중국을 제칠 것인가가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적으로 큰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서도 이걸 더 육성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은 그냥 뭐 오늘은 글로벌 라이브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돼주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시장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가요? 일단 태양광 산업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단순히 기술력이나 어떤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물리적인 자연 환경이 많이 결정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풍력 발전 같은 케이스인데 풍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풍속 자체가 많이 풍부하고 풍량이 많은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대표적인 국가들이 굉장히 유리했던 건데 한국에서의 풍력 발전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절대로 중요해서 사막 같은 곳들이 대량의 전기 생산이 굉장히 좋은데 국내로 봤을 때는 사실 토지 자체가 좁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러나 아마도 태양광 빌리스 내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G2 간의 양극화된 경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바꿔서 말하면 국내의 태양광 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 요인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약간은 껴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위축되고 있는 그 틈새에서 많은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많은 수혜를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보면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한 세 가지 꼽히는 것 같아요. 비용을 줄이거나 규모의 경제를 좀 만들거나 아니면 기술을 더 발달시키거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흐름들을 쭉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친환경 에너지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을 효율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 방식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에너지 생산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가격 경제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규모 경제를 달성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이미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 비용이 단위당 비용은 화력발전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 혹은 절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요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막과 같은 거대한 자연 환경이나 태양광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지는 지역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폴리실론과 같은 원자재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중국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이미 비용을 달성해서 가격 경제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약간은 더 기술력적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또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는 중국을 접관한 투자 전략과 미국을 접관한 투자 전략을 약간은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판을 키우는 것은 글로벌한 어떤 정치적 리더십들 그리고 각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중국도 그동안 그런 자국 내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에서 육성에 있었던 정부의 정치의 의지가 너무나 절대로 중요하고 결국 사실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가 정부 돈을 써줘야지 클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면에 있어서 사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 산업에 가장 많은 돈을 퍼부어왔고 그 결과로 지금 태양광 산업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코로나 발생 이전에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지출이 많았던 데가 2019년이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썼던 돈이 2822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략 한 35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중국이 사용했고요. 중국이 지출했고 그리고 미국 이외로 한 6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중국은 한 60% 정도밖에 지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커싱인 게 현재는 바이든 정부가 작년 11월에 들어서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2019년 당시 생각이면 트럼프 정부가 친환경에 관련된 관심이 매우 낮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2019년 기준으로는 대략 555억 달러 정도를 지출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마도 2배 이상 혹은 2배에 가까운 정도 규모의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정체 의지에 따라서는 태양광 산업의 성장폭은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가 추이를 보면 작년 11월에 바이든 정부에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받으면서 랠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다가 그 기대감이 실망률로 나오면서 가격도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프라 투자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예산이 잡히게 되고 지출 규모가 확정되게 되면 시장의 기대는 좀 더 형성될 수 있는 국면이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 의지나 새로운 예산 규모 같은 것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돼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미국의 태양광 산업을 지금 중국과 바로미터로 똑같이 넣을 수 없는 게 진짜 미국은 에너지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바뀐 지가 이제 한 1년 됐다고 생각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선도적인 투자들을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했는데 그럼 이 투자를 해서 에너지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변화의 변곡점까지 올라왔다든가 이런 시그널이 이미 확인이 됐나요? 네. 우리가 과거 5년 전, 7년 전부터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했던 변곡점은 뭐였냐면 그리드 페르티라고 해서 기존의 화석연료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친환경적이면서 비용도 절감하면 최적의 이상에 만들어진다는 거였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 정도의 국가들은 이미 그리드 페르티를 달성했고 그걸 넘어서 화석연료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비용 효율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가격의 문제는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건 이 산업 내의 성장 속도를 가파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포인트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에 같이 경쟁 구도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게 트럼프 정부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되는 트렌드를 완전히 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중국은 태양경 에너지에 올인한 편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밸류체인이 완전히 중국의 독식 구조로 가버린 게 보통 이 밸류체인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게 태양광의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현재 점유율을 거의 65% 정도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2 정도를 가져갔고요. 그 폴리실리콘을 가공해서 인곳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가장 원초적인 가공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인곳은 중국의 점유율이 95%입니다. 그러면 그 인곳을 펴서 웨이퍼를 제작하게 되는데 커팅을 하는데 그 웨이퍼의 경우에도 중국의 점유율이 97%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마켓셜을 가지고 있는 게 수직 계열의 융기실리콘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 내에서 100조짜리 기업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게 이 웨이퍼 산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거대한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웨이퍼를 조립한 모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보는 태양 전제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데 모듈 기준으로 보더라도 70%를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벨로이치안의 4단계 전부를 다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바꿔서 말했을 때 우리가 투자자로서 태양광 산업을 바라봤을 때는 이 상황을 역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태양광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에겐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정도 아이디어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국의 파격적인 투자 이후 파격적인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게 되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혹시 미국이 이러한 중국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조금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본인들의 전략이나 이런 게 벌써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사실 태양광 산업이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지원 자체가 좀 많이 박혔던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모으는 상황이고 일단 미국 시장이 그래도 아직은 총 발전량 규모는 이제 초입 단계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성장폭 자체는 매년 거의 30% 가까운 성장을 5년 연속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의견들이 시장에서 약간 갈리고 있는 게 기존의 용기 실리콘 같은 웨이퍼 업체들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식 내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키워내서 미국 내에서 M&A를 통해서 같은 강제를 키워내는 전략으로 보는 뷰도 있고요. 또 다른 뷰들은 발전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된 2세대 전지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2세대 태양 전지 방식을 개발해서 새로운 밸류체인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바꿔서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쟁을 간다 뷰도 있거든요. 그게 어느 쪽 전략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중국이 현재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태양광 산업의 성장 속도가 중국보다 더 빠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 규모로는 중국이 더 크지만 단계적인 발전 속도는 미국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정도가 시장을 바라본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잠시 우리가 언급했던 여러 지금 나라들 인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유휴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크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대규모 배유지가 있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호주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상당히 많은 이런 배유지가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이 약간 제가 편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너지 관련해서 미국이 주도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아주 커다란 소비처 역할을 방금 우리가 열거했던 인도, 호주, 브라질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뒷받침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글로벌 태양광 산업 앞으로 정말 뜨거운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파고님 항상 저한테 투자에 좋은 격언 그다음에 어떤 명언 이런 거 해 주시잖아요. 오늘 저도 하나 들은 거 고수 앞에서 하나 울퍼보면 이런 소리를 저한테 늘 많이 해 주셨어요.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 정말 제가 고수분이시다 하신 분들이 박 교수님 투자하실 때는 정해진 미래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글로 가야 될 미래가 정해진 것은 지금 단순히 조정 좀 받을 때 이거 크게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글로벌 태양광 정해진 미래죠?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사실 태양광 산업을 업데이트 드리면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반드시 오고야 말 미래가 명확하고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의회를 만들어 주게 될 건데 이제 다만 두렵게 만드는 건 그 우리가 기대한 수익률 우리가 원한 만큼의 거대한 성장이 나오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물음표인 게 사실 태양광 산업 그리고 수소 같은 친형의 에너지 산업인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바라보면 오버렛 되는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2015년, 2016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꽂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5G 관련 기업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통신 관련해서 가장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5G 시장이 오게 되면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2015, 2016년부터 지켜봤는데 실제로는 1, 2년 정도 투자를 몇 번 하다가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서 그냥 관심을 잇고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제가 투자했던 가게로부터 거의 12배, 13배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10배가 넘는 10배가 형성되기까지 산업의 성수가 하고 기회가 실제로 만들어지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거의 5, 6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제가 얻었던 경험이나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좋은 투자 대상을 또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또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태양광이나 수도 같은 산업은 명확히 거대한 성장이 나오긴 하겠지만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에 관련된 고민을 조금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종목 선정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TAN 같은 ETF로 접근한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고 5, 6년이란 장기간의 투자를 견딜 수 없다면 정리시 투자나 아니면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자녀 계좌나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작은 자금을 투자하는 식으로 전략 자체를 좀 장기 투자에 유리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네요. 종목에 자신이 없었을 때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진짜 하나하나 투자자들을 위한 지침이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단하게 유럽 증시하고 미국 선물 시장 점검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 다행히 잭슨 미팅에서 내용이 그렇게 시장이 부담을 줄만한 뉴스는 없었던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호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유럽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마이너스 0.04% 약부하 정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 오히려 선물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S&P500 기준으로 플러스 0.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오늘 플러스 0.3% 정도 선물 지수 전반으로 속도 오르는 모습이라서 오늘도 미국 시장 크게 불안하지 않은 좋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요즘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를 보면 마음이 있다면 시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최근 미국과 중국 시장의 수익률 격차가 제가 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은 보면 사실 우리 연초에 지수가 3,700까지 갔다가 현재도 3,500을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의 8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거의 7, 8% 밀려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은 S&P500 기준으로 거의 16% 올랐거든요. 그럼 양국과 같은 수익률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추세에 편성한 투자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더 편하긴 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역발상 투자자들이나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모아가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최근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트렌드는 확실히 투자들 대부분이 미국 쪽으로 많이 조금 몰려가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 상담한 영업자 현장의 강남의 고객분들 기준은 한 8분에서 9분 정도는 거의 미국 쪽으로 거의 집중하시는 것 같고 중국 쪽 투자는 사실 예전보다는 관심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는 변동성 관리에 대한 신경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 미국이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회 요인을 다 포착하고 또 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미국 증시 중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식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계속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 증시에 관심을 두신 분들이었다는 점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 편히 쉬시고 저희랑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교수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툴을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